안녕하세요 랄라에요 오늘은 로블록스 클론 타이쿤을 해볼거에요 여기에서 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저를 복제하는 기계는 앞에 있는거 같아요 만들어낸건가? 여기서 제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 정말 달려나가잖아 저랑 똑같은 클론들은 친구들과 전투를 하는걸까요? 검을 들고 나도 돌격이다 가보자 어 어디서 제 클론이 쓰러졌군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클론을 만들어내나봐요 이거 제가 가도 클론인지 아는거 아닐까요? 공격이다 안돼 너무 약한가? 안되겠어 더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겠군 좀 더 강하게 무기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기본검에서 강철검으로 이 정도면 이제 쓰러지지 않겠지? 클론을 따라서 가봅시다 자동으로 클론은 조정이 되니까 어 저기 어 내 클론이 없어졌어 작은 친구만 남았네 저건 엄청 조그맣네요 이건 또 어떻게 만드는거지? 어 빌리가 나타났다 어 조심해 안돼 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어 쉽지 않네요 우리 같이 구하러 가보자 여기? 어 작아 작은 친구는 공격이 잘 안돼요 제가 3명이나 했지만 어 4명 안돼 이럴수가 공격이 쉽지 않군요 이번엔 뭐가 나타난거지? 거대한 로봇같은게 나타났는데 빨리 가볼까요? 여기 무기를 챙겨서 가자 물리쳐야해 저건 공동의 적인건가? 막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나도 가볼거야 우리 클론들도 노력하고 있어 공격받고 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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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클론들이 모두 사라진거 아니야? 아 비 맞으면 또 안되네 오 어디로 가는걸까요?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다 세번째 무기로 공격해주지 벌써 물리쳐졌나? 다 없어진걸까요? 가자 가보자 어 그렇네 이미 우주에 한번 날아갔다오니까 커다란 적이 없어졌어요 어 빌리 이제 안되지 난 3명이니까 어 새로운 무기가 많은가봐요 다른 친구들은 더 좋은 무기를 쓰고 있는게 아닐까요? 역시 NPC 클론들은 그냥 멈춰있는군 저는 제가 조정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 없어졌다 안돼 이거 진짠가? NPC인가? 아 저렇게 총을 쏴도 제가 이기는군요 도망쳐 다른 클론들을 보내야겠어요 여기 너무 무서운데 좋아좋아 아주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런식이면 여기 실험실을 자꾸 업그레이드하는 수 밖에 없어요 이번엔 열심히 무은 캐시로 이것저것 만들어봅시다 업그레이드를 해주다보면 무기도 강해지고 클론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남은게 없잖아 이것저것 그래 가보자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처음엔 허허벌판이었지만 이렇게 뭔가 연구실이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 저를 만드는 걸까요? 아직 완성이 안됐나봐요 어디로 나가야돼? 어 여기다 좋아 가자 무기 나만 안바꾼건가? 내가 구해줄게 이 나쁜 빌리들 구해줄수가 없네 저긴 너무 친구들이 많았다 제 클론들도 엄청나게 만들어야해요 이제 창으로 바꿀 수 있군 피해량은 비슷하네 1정도만 높네요 그래도 뭔가 멋있잖아 이걸로 바꿔서 가져가야지 2층에는 우와 2층에도 캐릭터를 바꿀 수 있는건가? 아직 다 잠겨있네요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다른 캐릭터도 불러낼 수 있는건가? 어 저도 작은 클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은것도 귀엽다 가라 오 엄청나잖아 잘했어 역시 혼자보다는 잔뜩 친구들과 다니는게 좋군요 친구가 아니라 다 저입니다 공격해라 빌리를 공격해 오 너무 많아 뭐야 무기가 똑같은가? 좋아 다들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없으셨군요 엄청나잖아 이거 창의도 훨씬 좋은거 같아요 열심히 하고있군 오 여기 도끼랑 에너지검까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에너지검인가? 오 그렇군요 밑에 모양이랑 달라서 아닌줄 알았는데 뭔가 굉장히 강력해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내가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했다고 다 공격이다 왜 이렇게 다들 멀리있지? 잘 안나오는건가? 저만 너무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걸까요?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주 완벽한 연구실을 만들고 있어 오 엄청나다 작은 친구들은 더 공격이 안되는거 같아요 나도 빨리 검 검 검을 얻어야겠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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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지마 다른 친구들을 공격해 이럴수가 다시 에너지검을 들고 갑시다 아까 그 비 내리게 하는 보스가 나타났어요 오 비 맞으면 아파 조심히 가야지 공격 안할때 지금이다 공격 다른 클론들도 오 물리치면 보석이랑 아이코 코인을 주는구나 뭐야 나도 기여를 했으니까 내 몫은 챙겨가야 하는데 뭐 이쪽은 뭔가 좋은게 업그레이드 된건가 열심히 클론들이 출전하고 있군요 아 이렇게 좋아 4명씩 나가면 금세 많아지겠죠 어디야 어디야 어디를 공격해야돼 다른 적을 찾았다 여기 그렇지 엄청나잖아 다들 초록색 검을 들고 따라오십시오 이쪽입니다 어 어 어 다들 mpc겠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저처럼 아 캐릭터로 나오면 조정이 되니까 이제 많은걸 만들어낼 수 있어 우와 비행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하잖아 엄청나게 오래하니까 만들 수 있는게 엄청나게 많아요 가보자 가보자 탈 수 있는건가 이건 또 뭐지 클론과 아 연구실이 엄청 멋있어요 여기 앉아서 진두지휘하는건가 연구는 잘 되어가고 있는건지 가봅시다 여기엔 뭐가 있지 이 밖에는 호랑이인가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인형 아니에요 엄청 귀엽게 있는데 저 뒤쪽에서 광물도 캐고 있고 모르겠다 공격이다 여긴 엄청나잖아 이게 뭐야 뭘 들고 다니는거야 어 좋아 작은 친구들아 내가 구해줬다고 너희도 적이지만 엄청 많네 왜 모여있지 어 어 일단 공격 제 클론들은 안오나요 이 작은 클론 공격하기 너무 어려워 이럴수가 또 당했군요 이번에는 뭐해보지 차량 어 이거 탈수 있는건가봐요 그러면 저도 오 멋있다 뜨는건가 아직 제어가 제대로 되진 않지만 타고 가봐야지 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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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차를 타고 나타났다 제 클론들도 튈수 있는건가요 일단 저기 별로 없어 저쪽으로 가야되나 이거 어떻게 이걸로 하하하 운전을 이렇게 해서는 공격만 받지 않을까요 이거 운전이 쉽지 않네 빠르게 가지도 않고 여기 작지가 안돼 아이 몰라 내려 공격이다 이거 너무하잖아 커다란거 뭐야 저도 빨리 저렇게 커다란 클론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거지 또 연구실에 가서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엄청 많다 얘들아 화이팅 내 클론들 모두 힘내도록 내 연구소는 어디야 찾아가야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찾아갔군요 오호 그렇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검까지 나왔네 엄청나다 좋아 이거 챙겨서 다시 돌진 가보자 제 클론들도 무기가 다양하잖아 안돼 공격하지마 뒤쪽에서 공격 아 다른 친구가 도와줬다 어 좋아좋아좋아 아주 재밌군요 클론들이 잔뜩 있으니까 어 다른 친구들도 클론이 너무 많아 가보자 얘들아 잘 하고 있지 또 가운데 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 내리게 하는 친구가 아니고 이거 무슨 기계 같은데 어 용암을 마구 뿌리는군요 어 돌아간다 아야 엄청나게 따갔다 공격 이거 물리치면 보석이랑 코인이 나오니까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공격을 하지만 또 제가 없어질 수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어 마구마구 돌아가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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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들이 오면 안돼 그럴 수 없지 이 보석은 내가 가질거다 이 어 역시나 제가 먼저 쓰러졌군요 어 저 보석 아직 괜찮겠죠 왜 안됐었지 다시 가보자 공격이 그쪽이 안되나봐요 제 클론들도 다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아파 아 이거 언제 없어지는거야 아 여기까지 벗어나야되나 어 끝났다 마구마구 코인이랑 보석이 나오고 있어요 나도 나도 내 것도 있는거지 나도 열심히 싸웠단 말이야 오지마 코인 해야되는데 다른 친구가 너무 많다 일단 여기부터 물리치고 가자 가자 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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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 연구실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코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오 다 먹은건가 이게 캐릭터마다 가질 수 있는 양이 있겠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다들 날 따라오는건 아니겠지 나의 클론들이 무서운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좋아 3층에는 더 굉장한 것이 만들어졌어요 아까는 자동차였다면 이번엔 이건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아닐까요? 오 좋아 R2 이름도 멋있는데 역시 조정은 쉽지 않군요 멋있게 슉 날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서 되겠냐구 모양 빠지게 다리는 왜 나와있는거야 다리 공격받는건 아니겠죠? 떠있는건가? 어디까지 왔어? 어지러워 가보자 공격이다 제 NPC들이 공격받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다 다들 하다 간거니? 더 열심히 끝까지 연구소를 발전을 시켰어야지 내려 내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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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래 커다래 무서워 여기 공격 클론들이 더 많다고 그렇지 잘한다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빌리 아직도 있었네 빌리도 공격 가봅시다 이 연구실에는 계속 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다른 곳도 구경해볼게요 여기 2층에는 다른 실험 과학자가 있어요 여기서 뭐 해주시는건가요? 제가 강의해줄 수 있게 약품을 만들어주는건가요? 여기 효과가 있어 그러면 안보이게 하는 효과를 써볼까요? 투명망동가보다 와 안보여 안보여 이러면 적들을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언제까지 아 이 한 번씩 이렇게 된다고? 엄청나잖아 그러면 무기를 챙겨서 안보이게 하고 가봅시다 안보이지 안보이지 어 보이는데? 아 여기서 보이면 어떡해 쓰고 안보이게 이 겉만 움직이는거 맞나? 오 제 클론이 맞는거 같아요 아하 엄청난 효과를 얻었군 너희들도 투명망동을 쓰라고 그러면 안보일 수 있어 공격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좋아 그리고 다른 기능들이 없나 또 살펴보러 가봅시다 이제 거의 다 만들었나? 남은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열었기 때문에 재해기계랑 블랙홀 블랙홀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 하지만 금방 모을 수 있겠죠? 좋아 올라가서 제가 제작한 재해기계를 보러 갑시다 이건 뭘 하는거지? 아 오호 보석으로 재해를 만들어낼 수 있군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공격을 받겠다 좋아좋아좋아 무작위 재난 저건 캐시로 가능하니까 그래 좋아 이따 공격해주지 저는 다이아몬드 검을 들고 갑시다 얘들아 내가 도와줄게 오 엄청 클론들이 진짜 숫자가 많아졌네요 가라 랄라 군단 모두 공격해 빌리가 방해하고 있어 위험하다 에너지가 얼마 안남았어 조심해야해 구해줄게 너무 많아 어디서 또 공격이 날아오고 있어요 조심해 엄청나잖아 이쪽에도 아무도 없네 우리 친구들이 제 클론들은 대체 어디있는겁니까 여기 거인터미널에서 그럼 커다란 제가 나오는걸까요? 출력을 눌렀더니 기다려야되네 커다란 제가 만들어줬을까요? 오 100% 거인 랄라 등장인가요? 어디있는거지? 나왔나? 100%인데 아 내보내기 우와 엄청 커다랗잖아 아잇 넘어지면 어떡해 오 멋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거인 클론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 얘네 무기를 안들고 있지? 커다랗지만 다른 친구들 공격 못하는거 아니야? 이럴수가 안돼!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사라진거야 출력하는데 엄청 오래걸렸는데 커다랗하고 강한건 아니었군요 이게 어떻게 된거야 여기 바꿀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건가? 아 여기 밑에 멋진 캐릭터 심플 캐릭터 여러가지 캐릭터 세트가 있나봐요 그러면 뭘로 해보지? 유명한 하하하하 뮤비처럼 나오네 소녀 캐릭터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얘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개가 있나보다 여기서 살펴봅시다 귀여운 캐릭터가 어 있을까? 오호 여러가지 소녀 캐릭터들이 열한가지나 있나봐요 아하 엄청 많이 있잖아 그렇군요 이게 제 모습이 아니어도 다른 캐릭터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저인걸 숨길 수 있지 않을까요? 3층에는 이제 할 수 있나? 무작위 재난 아직 안되겠죠? 아 하고싶다 아직 활성화시킬 수 없으니까 가보자 어 다른 친구가 들어왔어요 공격! 우리 연구실에 침범하다니 용서할 수 없지 또 중앙에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코인을 내놔 내 연구실을 완성해야 한다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공격! 조금만 더 하면 될까요? 이거 공격이 뭐 키는건지 모르겠어 일단 뒤쪽에서 오오오오 공격받을 수 없지 에너지가 얼마 안남았다고 다른 친구들도 이번에는 코인을 바로 아야 아야 가져가려고 했는데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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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난거야? 안돼 내 코인 내 보석들 어 마구 나오고 있다 가져가야지 오오오오 클론 드라이리아 여기 코인이 있다 아 친구가 다 가져가진 않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오오 주변 적들을 정리하고 가져가야지 됐나? 이제 없나? 오오 좋아 다 내거라고 친구는 다 먹었나보다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 연구실은 끝까지 할 수 있을런지 가봅시다 오늘은 클론 다이콘에서 자이언트 랄라도 만들고 전투를 해봤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